자기 회사에서 공장을 덮쳤나 봐. 요네스팀에서 샘플 하나를 남겨뒀던 모양이더라고. 다시 찾아올 겁니다. 과이면 충분할 겁니다. 대체 그 샘플의 내용이 뭡니까? 일명 폭군 프로그램이라는 초인 유전자 약물. 배달 사고라고. 이번엔 니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. 폭군은 우리 거야. 잊어. 저는 말이에요. 두 번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. 이분 어디 계십니까? 싹 다 중요 가져올까? 한국 실력으로는 감당 못해 이거. 혹시 나 찾아왔냐? 프로그램을 종료하실 생각이에요? 무슨 일 있어도 포기 못합니다. 저거. 왜 the fuck is the tyrant? 어쩌자고 감당도 못할 이런 바이러스까지 만드셨소. 국가가 민족을 위해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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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